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다 탈꼬스 오늘은 말고기랑 안동찜닭을 한번 만들어 볼텐데요 안동찜닭은 일반 찜닭하고 똑같은데 매운맛을 내리는 데에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콩고추, 파랑고추도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간략하게 준비물 좀 소개해드릴게요 삶아 놓은 닭이에요 닭을 한번 삶아 놓으시면 이물질 같은게 없으니까 깨끗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당면, 감자, 양파, 대게파, 당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양념 같은 경우는 설탕, 미림, 요리당, 마늘, 간장, 후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 컵에 보이시는거는 콜라예요 요거 있으시면 준비를 하셔도 되고 저같은 경우는 색깔도 되고 닭의 장내라든가 연룩작용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다시 자세히 가질피들 다시 sekundi 삶아 놓은 닭가게 될거에요 물을 가면 잠시만요 저의 아홉같은 닭이 15분정도 끓이고 난 다음에는 딱딱한 야채부터 먼저 넣을 거예요 간자가 어느정도 3분의 2정도 익었으면 이렇게 여기 남아있는 양파, 파, 남아있는 고추들 다 넣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당면을 넣고 1분만 더 끓 g3 그리고 아까 말했던 물엿 뿌는 요리당을 한바퀴만 쫙 빗깔 반짝반짝하게 만듭니다 됐습니다 음 내가 만들 줄 알았는데 최고 구독,좋아요, 알림샷까지 부탁드립니다